안녕하세요 어디든 달리는 러너 런수영입니다 저는 지금 일산의 프리다이빙 수영장에 여기 김희 소개합니다 일단은 통통 언니를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레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중모델 하면서 마케터인 지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일단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프리다이빙을 연습하러 갑니다 도착! YMC 고향 일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YMC 수영장인데요 원래 기존 수영장도 있는데 프리다이빙 5m4를 오픈한 것 같아요 3분짜리요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가 볼까요? 질문 풀자 핀이랑 USB 풀잎 다 준비했어요 오리발 착용 오리발 착용 오리발 착용 오리발 착용 오리발 착용 오리 연습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영장이 왔으니까 재밌는 사진들 좀 찍자 가려고요. 전 Worth Ann signed in case of this, 오늘은 현충 cruising. 설거지 strewn new or odd one. 천천히 Kawaii & Ferrum OUTπaukeeiten. 난 웃다가 겨우가 왔어 형 Are youetten? 난実에 계속 터졌어 보고 싶은데. 나도 터졌어 왔어. 쭈금 봐봐 outsider, 홍 가봐. 판매해서 좀 미션한 느낌으로 이번엔 저희가 박쥐샷을 무조할거에요 연습 너무 열심히 해서 핀이 부숴져 버렸어요 다시 핀 빌려야겠다 오늘 일산 YMCA 인시운동에 처음 와 봤는데요 일단 좋은거는 인원시 자연도 있어서 여러분 인내로 시험할 수 있는게 좋고 수은이 그렇게 춤이 타는 아니라서 딱 춤추어 일주일 꺼내요 일주일 꺼내요 저는 추위로 원래 많이 타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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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